당의 교육중시정책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동해지구 원산시의 원하들을 위한 또 하나의 못쟁이 궁전이 일도섰습니다. 인민보안상 최부일 동지와 관계일꾼들, 조선인민 내무군 군인들, 학원 원하들, 교직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동해 학원은 새 세대들을 귀중한 보배로 따뜻히 품어안아 꿈같은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경려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손길 안에 서산한 원하들의 열함이라고 하면서 일꾼들과 학원 청업원들이 모든 원하들을 강성조선을 도매고 나아갈 앞날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워나갈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훌륭히 꾸려진 학원을 돌아봤습니다. 학원에는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과 실험실습실 등이 있는 교사와 원하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꾸려진 기숙사, 식당, 체육관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 있습니다.